여러분들은 독반나무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박일입니다. 이리입니다. 한이입니다. 번호 끝! 저도 있어요. 이런 거 읽을 때 발음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인사!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늦었습니다. 오! 한 방에! 전기빨이라도 퇴근한데? 어휴! 간만에 심술뿌리 바빙님! 기어비가 너무 약한데? 이리 선수! 토마스님! 오! 부드러웠어! 오! 현재 전기빨 두세 성공했습니다. 아! 잘수록 몰랐어! 셰프! 아! 몸도 안 튕기고 속도! 속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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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됐다! 아! 누가 오신다! 속도! 속도! 왜 끝에서 죽지 속도가? 여기서 속도로 왕! 힘드잖아 이! 족밤나무! 족밤 미션! 족밤 미션! 족밤! 속도가! 코스에다 조팜나무를 심어서 풍차 돌리기가 나빠졌어요. 야 너는 코스 이해를 못하고 있네? 저... 잠깐만! 됐다! 됐다! 됐어! 야 팀! 잘 들어갔는데? 속도! 오! 오! 느낌 좋았다! 셰프! 바퀴 돌지 말고! 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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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있어요! 역시! 이리로 가는거에요? 응! 토마스님! 여기가 어렵게 왼쪽으로 올라가주세요. 올라가 보여줘! 오! 되네! 된다니까! 오! 되는거야! 성공입니다! 토마스님! 오! 좋아요! 좋지!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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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갔어요! 마무리까지! 알차게! 성공입니다! 스피드 미션이에요! 스피드! 오! 돌아! 돌아! 호핑이 안돼! 돌아야 되는데 호핑이 안돼! 돌아! 호핑이 안돼! 도전합니다! 시속 100km로 만들어야 돼요! 시속 100km! 성공! 아! 80km였어요 시속! 코스 이름 스피드! 100km! 그렇지! 아! 나이스! 3번! 99km였습니다! 99km! 순간시속 100km! 아! 98km!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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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 경로이탈! 경로이탈! 좋아요! 아! 조금 딸리네요! 속도가! 계속해! 그렇지! 아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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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네! 셰프님! 아! 또 비켜! 경로이탈! 중간속도! 아! 땡입니다! 다음기! 감담바이! 하급이에요! 하급! 하급! 네! 네! 아니니! 초급! 실패!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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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님!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흐흐흫! 땡입니다! 아닙니다! 셰프님! 한이님 오! 한이님 오! 성공입니다 중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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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카치님 저건 유치원급이죠? 흐흫 아 아 그렇게 하는거에요? 오! 오! 뭐야! 오! 아 너무 어려운데? 나 초기 안되더라고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가볍게 오! 됐어! 됐어! 오! 좋다! 오! 좋아! 좋아! 오! 비켜줘! 비켜줘!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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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만에 해보는 미션입니다 오! 좋다! 빌림 성공 경험 많아요 비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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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 비켜올 때 성공하면 비켜 성공하면 길막 토마스님 길 꽉 막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봐요 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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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심리적으로 막는거야 올라왔구요 에이... 땡입니다 하... 하... 따라올라 오! 자! 오! 됐어! 어머나! 어머나! 성공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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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도 올라가도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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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평으로 돌립니다 됐어요! 됐어요! 출발! 간만에 성공했습니다 간만에 에이... 어... 됐어요 돌렸어요 그대로 그대로 발을 버! 발을 버! 그렇지! 어... 성공했습니다 발님도 성공했습니다 어... 조작으로 하... 하... 뭐야... 나무... 나무가 커졌다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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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실패 자 선시범 뭔가 안되는 날씨에 뭔가 안되고 있어요 마빅 선수가 이제 하면은 세계 세번째가 되고 26인치로는 세계 최초가 되는 거에요 두번째 도전 마빅 선수 세번째 도전 맘대로 안되요 그동안 참 잘했었는데 어 됐습니다 잘 올라왔어요 깔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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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야 야 야 야 봤죠 아 살짝 겁을 내는 것 같으죠 그치 선수가 선시범 보이고 마빅님을 잡으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선수 아 나이스야 올라갔어요 오 오 윌리까지 하면서 으허허 으허 아 되겠다 되겠다 오케이 한번 더 어필님도 도전합니다 어필 성공 아 잡으러 에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참 별 짓거리들 다 합니다 이것도 미션이라고 으허허 근데 안돼 필립 어 되겠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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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어쩔 수 없이 히프를 밀어야 돼 이건 성추행 아니에요 이건 정당방이야 이것도 이 영상 갖고 고장은 2000짜리인데 어필님 자주 좀 대전하세요 요주인물이에요 길막 토마스님 마빅 될 것 같아 아 될 것 같아 토마스님 도전합니다 어필님이 실패하면 엉덩이를 잡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거 성추행이 아니고 되게 좋아하고 계세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주 대롭고 만지고 있습니다 바빙님 같은 엉덩이데 감촉이 좀 다른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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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필님 자전거를 빌렸어요 26인짜리가 하도 뭐라고 해갖고 어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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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흔들려 이리 선수가 다시 한 번 시범을 보입니다 온라인 뺜닮무지 싱 segu가 먹어라 하고 안 잡어 영상 나와야 되니까 온라인 라인 아하 하하하하 남방인 걸로